내가 그거는 뭐라고 했잖아? 아 너무 심하게 보면 다쳐, 다쳐, 다쳐. 다친 거야, 진짜 다쳐. 아 폼은 무지하게 잡아요. 아 미치겠어. 무지하게 잡아요. 무지하게 잡아요. 저 둘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섞어주세요. 30초. 뭘 섞어, 4병인데. 10초. 10초 대박. 아, 추달돼. 아, 추달돼. 아, 추달돼. 추달돼, 추달돼, 추달돼. 무지하게. 무지하게 추달돼. 무지하게 추달돼. 아, 너무 창피하게 빨리. 자,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오, 30초 짧다. 짧다, 짧아. 지효아, 지효아, 지효아.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지효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아, 정말. 얘 잡아, 진짜 얘만. 옆구리, 옆구리. 멀리 어딜 접으러. 네. 잠깐만, 지효아. 아, 잠깐만. 야, 야. 아, 이거 뭐야, new saja. 야, 씨회아, 암쳐야 돼. 야, 씨효아. 야, 씨효아 안 do it. 야 씨효아, 암쳐야 돼. 야, 씨효아. 야, 씨효아. sper. 뭐해? 뭐해? 당일 죽였어. 당일 죽였어. 왜 죽였어. 아니. 무엇을 다 했다고 피져. 아니 형. 뭐했다고 피져. 야 그리고 서장으로 찍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 마치 내가 대령만 저 사람 다 들었잖아. 남자는 남자. 아니 USB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아유 조국이 형 할 때 하든가. 이리 와. 자 지금 보신 바테로 등수는 1등. 1등. 2등. 3등. 4등. 5등입니다. 이 등수를 잘 기억하시고 바로 다음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우승이. 인표 사랑.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인표 형님은 비록 나이 있는 듯하셨지만 아직도 젊은 감각과 아주 이 땀을 자랑하고 계시는 우리 예능계의 보물이십니다. 인표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표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net.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야 서장은 나와. 서장은 나와. 1대1로 해. 아 우리 이 팀 안에 서현을 많이 치자. 야 장훈아. 야 장훈아 1대1로 한 번 해. 야 내동댕이 한 번 쳐. 야 장훈아. 야 장훈아 10초 10초. 아니 이거 하다 지면 진짜 안 돼. 장훈아. 아 뭐 질 생각을 해 형. 아 왜 질 생각을 해. 아 좀 질 거 같아 이상해. 아 질 거 같아. 장훈이 지금 하하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으래. 장훈이는 런닝맨 나온 것보다 얘랑 만나고 지금 스트레스 받았다고. 아 쟤 불해. 야 너 여기서 지금 안 된다. 자 이번 라운드는 아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네 최약자 결정자입니다. 장훈이 형 낙떠러지에요 낙떠러지. 최약자. 20초입니다. 최약자. 저는 하동훈한테 최약자입니다. 종훈이 형한테 내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나도 하동훈. 나도 하동훈. 자 20초. 아 그냥 20초만 해요. 네 그럼 20초. 그럼 20초 갈게요. 사실 그 저 옛날 초등학교. 맨 앞에 앉은 애랑 맨 뒤에 앉으세요. 맨 앞에 앉은 애랑 맨 뒤에 앉으세요. 10초로 갔습니다. 10초래. 날려버려. 아 잘이라고. Beat equity. 에이퍼. 이겼어. 이거 잡아. 어야. 이렇다. 어iero의 номер 백악pel. 좋겠네게 잘했어. 준비 잘했어. 조항! 나이 봐!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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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머리가 눈부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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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어 어? 뭐야 신발? 아 신발 청켤레 아 신발 청켤레 최종이구나 최종 오늘 우리가 이기면 이지브라우스 이름으로 신발 청켤레를 찍어 하는거야 진짜 진짜 멋지다 신발 청켤레요? 왜요? 청켤레